고우 네 아까 여기 맞냐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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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왔는데 되는대요? 예 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 왔던데요 아 아까 왔던 길이요? 아 여기가 맞는데 아 알겠다 여기 벽 벽 그거 왔다갔다 점프 올라가는건데 넓어요 공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아아 네 네 이런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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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시 갈게요 점프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다시 자 아 옮기는걸 먼저 해주세요 제가 보고할게요 네 자 어차피 잡고 있으니까 아이씨 다시 흠 아 늦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네 이게 엇박자로 되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나 할 때는 제가 점프 뛰고 둘 할 때 옮기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좀 약간 엇박자가 나야되는데 어렵다 아 아까같이 아무것도 몰랐을때 잘 됐네 잠깐만요 올라가는게 맞긴 맞나 응 맞는거 같아요 맞죠 응 맞는거 같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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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어 둘 다 쓰고 안돼 자 하나 제가 좀 멈췄다가 이쪽으로 다시 다시 한 번 왔다갔다 해보세요 한 번만 아 여기서 뛰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냥 제가 맞출게요 네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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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무지성으로 했어야 됐어 네 맞네 괜히 타이밍 맞춘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했으면 되는거였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건가 이거 떨어뜨리는걸 잡아주는건가 일단 떨어뜨려 볼까요 네 네 떨어뜨릴 수도 없는거 같은데 맞네 올라가잖아 이게 이러면 안 올라가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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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타고 딱 올라가고 이런 위쪽으로 가면 일단 여기 버튼도 있거든요 이건 뭐야 뭐가 바뀐거야 아 이거 생긴다 아 일단 생긴다 어 제가 분신으로 가야돼 일로와서 밟고 계셔야 돼 이건 제가 분신으로 가야돼 잠깐만요 가세요 나왔다 거의 끝인거 같애 뭐야 뭐야 이거 어 보스전 보스전 느낌 뭐야 나 어디있어 뭐야 죽었잖아요 지금 나 왜 죽었어요 저 시계 저 시계 돌아가는거 피해야돼 아 이거 어려워 아 이거 각도가 각도가 애매하다 이쪽에서 피하는게 더 편해요 여기 이쪽에서 피하는게 더 편해요 앞쪽으로 피하는게 어 전 잘 안보여요 이게 나은거야 됐다 어이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필요해! 시간! 알았지? 아 저걸 한 번 더 타야 되는구나 아 저쪽 좌측에 하나를 더 타야 돼요? 네 아니다 그냥 가도 되네 그냥 가세요 됐다 안 돼 굿 패스 아 맞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그거 타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네 이제 저거 저거 그거 타시고 애들 위로 들어오면 돼요 네 나 소니가 좀 무리한 것 같은데 번지를 사주고 샀더라구요 네 거기 사든 말든 뭐 너무 비싸게 주사한 것 같아 내추럴에 비해 거기 있는 게임 지금 데스티니 하나 있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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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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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제 끝이겠죠? 이제 끝이 있을 것 같은데 스탄님 안녕하세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안싸우고 아 아인님 하고 스타님이 아인님 발라주세요 요즘에 스타님 다시 물 올라왔어 인정 인정 진짜 못쓰는 냄새 나는데? 아인 뭐야 이거 저걸 펴야 되나봐 야 아하 진짜 뭘 때리네 쟨거야? 어 쟨구만 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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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다 야 어 야 여어쩌라고 이제 아니 이제 살려주잖아 으응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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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밑이 왜이렇게 넓어? 이것도 기어즈에서 있었는데? 된 것 같다 어 뭐야 왜? 치게 돌이었나 보네 이거 아 헤일로 코옷 나오면? 네 같이 해요 코옷도 또 다른 맛이죠 뭐지 이거? 뭐야? 이게 9번까지 돌리나봐요 서로 반대방향으로 해야 돼 자 꺼졌네 이제 자 꺼졌어요 4번 남았다 3번 2번 어? 아 이게 저 파란색을 맞춰야 되나보다 그쵸 뭔가 뭘 맞춰야지 둘러드는데? 저 시계 쪽을 해야 되나? 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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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미 도라미 이 불 속에서 살어? 흐흐흫 어 뭐야 뭐야 이거 아아 건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중심으로 이게 중심으로 이게 중심으로 좀 더 좀 더 됐어요 어 저거 온 것 같은데 잠깐 백 오케이 스톱 어 잠깐만요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없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인데 이게 다인데요 이게 다에요 잠깐만요 저기 밑에 더 있네 어 예예예 백 잠깐만요 오케이 스톱 어 뭐야 이거 어 방향이 왜 이래 호 호 아 지금 밖 밖에 떨어지셨는데 예 뷰가 안 보이는 거야 잠깐만요 살짝만 예 살짝 오케이 오케이 이게 뷰가 자동으로 되네 아 아 뷰 진짜 아 아니 이 뷰가 나쁘면 좀 더 뒤로 어 왔는데요 어 왔네요 지금 타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에요 저거 맞춰요 타진거 어 저걸로 타야되나 아 저기가 끝인 것 같아요 아까 그게 그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면 잠깐만요 어 뷰 진짜 여기서 띄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저 밑에 저것도 있잖아요 저거 저거 아닌가 에 스탑 저거 에 스탑 아 맞네 저것도 나무 저거 진한거 좀 더 좀더 좀더 좌측이요 대기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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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이게 다에요 네 저게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스탑 스탑 어 이게 스탑을 해도 시간이 조금씩 가요 아 조금씩 가요 아 네 미세하게 가요 이렇게 아 이게 뷰가 진짜 아오 이거 왜 이래 아 여기가 끝인거 뭔데요 일로 오는게 아니었나 나무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 말고는 큰 시계 말고는 없잖아요 네 시계 중심부로 가라 아니 여기서도 또 분신술을 사용하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분신술은 안되는데 아 아 아 뷰가 왜 이래 아 그 B RCTG로 안 움직여져요 네 자동으로 돌아와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와 이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으응 움직이는게 없네 그냥 앞으로 한번 떼어보세요 뭐 또 연출될 줄 알아요? 혹시 모르지 아니 그럼 안돼 위로 올라가야 되나?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있는지 보세요 어 여기 뭐 있다 이거 스탑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야 이거 다인가? 이게 다인가? 위 보세요 위 위에나 뭐가 있을텐데 이거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야? 네 아 잠깐만 응 응 더 이상 위는 없고 아 저게 문인가? 저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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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타보자 어 어 야야야 안 돼 에 에 에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아닌가? 아니 아닌가 본데요 어 됐다 거의 다 일어났어 아 아 맞아요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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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자, 이제 보스 3명 남은 듯 아직도 3명 더 남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4페이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첫 페이지 얻는 거잖아 아 그래요? 아까 종이 쪽으로 얘가 4페이지로 쪼갰거든요 이제 4분의 1페이지 받는 거야 아, 그렇게 해준다고? 네 저는 그냥 다 찢어진 거 다시 다 준다는 줄 알았어요 엄마! 일어났어! 우리 쿠쿠클로크가 다시 일어났어! 애가 근데 애처럼 안 생겼어 약간 플래그 테일 해보셨어요? 그 여주인공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플래그 테일이요? 네 저거 막 쥐 나오는 거? 네, 쥐 나오는 거 아, 네 그거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했어요 끝까지는 안 하고 끝까지는 안 하고 그거 2나우던데? 네, 2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렌징은 기다려주세요 유튜브로 동생이 사기 아니에요? 결국에? 걔가 그 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제 두 번째가 가야 합니다 이게 레슨 세션 4에서 끝나는 거 흠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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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보내는 건가요? 겨울이다. 추워서 부득이 안는 건가? 이거 생각보다 분량이 꽤 기네. 네, 기도. 저는 저는 그래도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꽤 기네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한 8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일곱, 여덟 시간. 그죠? 그러니까 12시간이 얼추 맞는 거야. 자석으로 합심해서 깨야 되는 게 맞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첫 첫 시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 little ones.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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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ters. etters. 여기에서 부족해서에 죽는 fild taxi니깐 به이라, 빈ett는 타기지 등을 녹였어요, Guish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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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로 헤일로 코옵이 나온다고요 예 이럴 땐 지금은 코옵이 안 풀렸잖아요 지금은 힘들만 했거든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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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거는 당기고 4 만세 잭이 고괴하는 그 말이고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밀어야 되나 보다 이제 당겨 주고 제가 탄 다음에 탄 다음에 다가오고, 똑같은 색상으로 다가오고, 아무것도 없지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옵은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헤일로야 이번작 멀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떤가요? 헤일로 인피니트 저는 제가 했던 시리즈 중에 헤일로 시리즈 중에 제일 최악 근데 또 호흡은 재미있으니까 이게 안되네? 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일단 여기 붙잡으세요 자 가시고 그 다음에 쟤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가 없겠다 아 놓으면 풀리는구나 아 갖고있어요 자 제가 밀게요 헤일로 뭐 이번 멀티가 좀 마음에 안드는게 그 랭크게임 기본총이 3.4 총 이에요 3.4 총이 뭐죠? 따다닥 따다닥 나무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는게 낫지 않아요? 아 똑같구나 밀든 좀 하든 한번씩 왔다갔다 저는 멀티는 다 안하고 싱글이랑 코암만 하기 때문에 이 분이 스토리가 너무 개판이야 아니 뭐 헤일로는 솔직히 스토리가 별로 없지않아 스토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스토리는 있어요 헤일로랑 코탄의 사랑 이야기가 스토리에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해요 근데 이번에 그런게 없었어 그리고 저는 로크 이야기도 좀 기대했었거든요 그 원래 오픈에 나왔던 애들이요 얘네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냥 리부트 개념으로 얘네가 완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아 같은 녀석끼리 밀려놨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픈월드로 만들지 말았어야 돼 아 그래 저는 저 놀려놓기만 하고 스토리에서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게 2편이었나 3편이었나 그 이제 플러그 있잖아요 플러그 네 그 걔네 다 죽은거에요 그러면? 걔네 다 죽었죠? 다 자폭시켰잖아요 여기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빨강한거 그 헤일로 키면 생명체를 다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그게 그래서 막은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어야지 플러그가 없어지는건데 그럼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뭐가 어떻게 된건지 플러그 그거 자체가 헤일로우를 만든거 자체가 플러그 때문에 이제 저거 되니까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면은 플러그가 기생할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었어요? 세부조너 기억이 안나 세부조너 기억이 안나 아 뭐야 아 이거를 제가 먼저 날려야 제가 먼저 가야되겠다 여기 타시고 잠깐만요 갑니다 이거 이렇게 오면 되네 네 저는 그래가지고 페일로 스토리가 뭔 뜻인지 ㅋㅋㅋㅋ ㅎ ㅋㅋㅋㅋㅋㅋㅋ 아 크 deles 그리고 캐릭을 너무 낭비하는거 같아요 가봐 금방 죽여 저 맨 처음에 뭐 그렇다고 저기까진 괜찮다고 치는데 저는 그 함장 땀 있잖아요 네 좀 오래나는 주요 인물로 계속 오래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치프랑 코타나만 살리면 되니까 그때 스토리로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그 저기 운전하는 애 비행기 운전하는 애 그래도 제가 봤으면 이제 다음 편에서 죽을 것 같죠 정이 안가 그러니까 어 이게 아니다 헤일로 드라마 나오던데 네 드라마 나는 저기 왜 안되지 잠깐만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제가 해드려야 돼 저 돌리는 건가 보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안해줘 밟는 건가 어 저거는 아 여기서 이게 돌리는 거구나 아 그렇게 됐다 오케이 어 어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 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됐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됐다 어 이 3편까지는 좋죠 근데 4,5편도 맞아요 스토리는 저는 싱글을 주로 하니까 그게 정서로 따지면 싱글도 주어죽어서 나요 마지막에 주인공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깡대기가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나는 주인공 아들이 죽였어요 아, 그래요? 주인공은 여자예요, 케이트 아니, 그 주인공 아들이 왜 걔가 주인공이에요? 걔 그냥 그거 아니에요? 걔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케이트 그러니까 피닉스의 1, 2, 3편의 주인공이 마커스 피닉스잖아요 피닉스의 아들일 뿐, 제이디 걔는 주인공이 아들이 주인공이어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애가 갑자기 케이트로 바꿨잖아요 엄마가 괴물이랑 연관도 있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뭐야 그 여왕 손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놈들 저거 대가리인데 뭐 나중에 또 타락하고 걔가 여왕 되겠지 뭐야 그 딱 보면 스토리가 나와요 서양 애들 하는게 뻔해 결국에는 막는 것처럼 한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막을 거야 한 번은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에서 어? 나 안 올라가지는데? 올라가죠 다른 컬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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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눈 같은 게 있어 안 되는데 나는 여기 빨간 눈이라 아니, 그걸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저거 저거 저기 방금 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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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고 안 돼요 올라가지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왼쪽 아 왼쪽 왼쪽 보세요 왼쪽 아 이쪽 아아 그냥 올라오시면 되는데 헤헤 이건 제가 밀고 절로 타시는 거 같아요 얍 어? 이게 귀여워가 만약에 새로 이번에 새로 이번에 만약에 또 나오면은 저거 자체는 스토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땡겨지지 않아요? 자석으로? 안 돼요 아 미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땡기셔야 되나? 잠깐만요 아 내가 이쪽에서 땡겨야되나? 좀 더 안 밀려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다야 이게... 이거 머리를 어떻게 울리지? 좀 잡아 당기는 식으로 가야되는데 여기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오셔서 여기서 안 돼요 풍탄도 뭘 하는 건가? 저 있는 데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예 거기서 저거 땡겨보세요 그 우리 우리 다리 가서 그건 안 되나? 그건 안 되죠 저거 빨간색이 빨간색이 일단 저거는 빨간색은 빨간색은 빨간색에 빨간색이 땡겨지잖아요 안 땡겨지나? 안 땡겨져요 땡겨질 지금 뭐 재미있는 게 없어 아 이걸 내가 여기서 붙으면 되는 건가? 아닌데? 아 아 아예 아예 다리로 올라가 보세요 네 거기서 땡겨 보세요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안 돼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저기 가서 잡아당기세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가서 잡아당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잡아당기세요 이제 이제 다겠다 예예 거기서 잡아당기세요 네 아 제가 잡고 있는 거고 까서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저거 다시 잡아당기고 어 오케이 어 아 못 갔는데 저 잠깐만요 아 아 내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네 예 그리고 점프로 점프해야 되는 거야 점프로 해가지고 됐어요 됐다 아 그냥 넘어가네 아 아 개인적으로는 기어즈를 더 재밌어 해요 기어즈가 멀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새로 나오면 근데 언제 나오죠? 신작이 나올 아직 얘기도 없잖아요 네 멀었어요 아마 케이트 스토리는 다음편에 마무리될 거예요 사올이 안전하게 여기에서 여행이 없을 것 같다고 아니 아니 왜 내가 스케팅을 좋아하지 나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올이 그 다음에 7편에서 아마 타락해가지고 개가 다시 여왕 돼가지고 망리스로 대박 엉 내 뱉어 여기 나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냥 기억나는 것 같다고 막걷 그 이제 주인공 아들이랑 걔랑 해가지고 애기 생겨가지고 걔가 이제 막는 스토리 네 네 거기까지는 왜냐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이디는 이제 소모품으로 제이디랑 흑인 친구는 소모품이야 그냥 걔 흑인 죽는 걸로 하세요 원래 항상 보면 흑인은 죽어 흑인은 죽어 흑인은 죽어 흑인은 죽어 흑인은 죽어 흑인은 죽어 아이스게이팅 좋아 아 뭐야 이거 아이스게이팅 좋다 요호우 얘네 움직임을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어 잘 만든 것 같다 움직임이 여 제작사는 어디에요? 이 이 이 이 이 이 led 이 probabilities sorry 아 움직임 진짜 좋다 한 번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낙감으로서 흥숙해 막 걔나 누구야 미구라 막 이런 애들 말도 안 되는 거 막 내놓고 우리는 손흥민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조만간 그거는 바뀔 거예요 지금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일본 아마 3, 4년 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라 그러면 그거 잡아도 이해는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요? 하는 거 보면 지금이야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더 파이가 크니까 아니 서버가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 애들이랑 붙으면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일본 애들은 막 개인기 막 부리는데 수비 막을 때 반응이 느려가지고 막을 수는 없어 개 못하면 되겠네 진짜 마그네트를 사용해 마그네트를 사용해 그쪽으로 구경하잖아 박스융 그쪽으로 부리는 다른 곳에 공격하거나 공격하거나 일본 애들 이런던 그는 나는 그래도 피파이 조금 해서 하다보니까 막 엘리트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맨위에까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본 애들 프로 이런 애들 붙으면 못해요 별로 별네트를 부터 보고 너무 반응이 들어가지고 우리 나라 국대랑도 해봤는데 피파로 갈아탄건데 근데 바로 갈아탔는데 그래도 엘리트 찍고 뭐 포챔도 꾸준하게 하고 뭐 국대에랑 붙어도 나름 어느정도 하는거 봅니까 이거 뭐 잡아 끄셔야 될 것 같아 저기 버튼 있다 잠깐만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더 잡아당길 수가 있네 가만히 서있어 가시고 왔어요 내리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살짝 내린 다음에 벽타기 아 벽타고 아 네 됐어 스탑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올려주고 그러네 올려주셔야 돼 아 예 아우 좀 올리고 올리고 오랑님이 적응 다 끝나셨네 아 됐다 아하 졸사랑이 움직인다 넌 뭐 겨울왕국 페어디야? 흐흐 전 안봤어요 오! 네 직원의 성공 발음이 하핳 rolls you got that right 우리의 말은 뭐 어떤데 그 노래 애들이 그렇게 많아 간장을 하는거기 때문에 저 잠시만요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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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엙 음 눈도 없는 소리도 좋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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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탄냄새가 나가지고 천실크린은 언제나 환영이예요 으 이상 없는거에요 없는거 같아요 다른 뭐 다 봤는데 응 문제가 없어가지구 으 이스크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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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알비 있네요 어서 들어가야겠네 길을 잘 찾으셔 아 저는 이런거 길친거 같애 저도 이런거 옴푸릴드 이런거 할 때 잘 못찾아야죠 아 이쪽이에요 나침밤 없는 게임들은 못하겠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한다니깐요 다크소울이네 다크소울이네 이게 있는데 어차피 일로 오는거였네 눈사람인가봐 여기 빨간거다 여기 빨간거다 아 저 눈 닫아져있어요 여기 타고 타고 올라가는거 같아요 아 아 아 여기 이거 같은데요 움직인 다음에 타고 올라가서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로 여기가 여기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아 여기가 하나 아 아 아 아 여기서 잠깐만요 아 아 이때 절로 빼세요 저쪽으로 가야돼 저쪽으로 가야돼 아 저쪽으로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이게 맞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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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렇게 어디로 가야되죠 여기서 아 이쪽인가 다시 가운데로 가야될거 같은데요 다시 가운데 가운데 네 저 맨 처음에 올라간데 그쪽으로 아 이걸 돌려서 네 잠깐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왔다 아 왔다 저희 파란색 좀 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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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굿 아직 오기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눈 있는 데였고, 길이 어려워 이거. 아 저기에요 저기 파란색 저기 같애 이건 미니게임인가? 아 이건 미니게임이야 이쪽인거 같애. 아 여기야 문 열린게 아닌데? 아 저 표시나는데 저리로 가야되겠다 이쪽이다 이쪽 저 저 탑으로 가야되요 탑으로 아 이게 그것처럼 왔다갔다 하는데네 그 문 왔다갔다 하는 데 처럼 보고와봐요 여기 이 탑으로 가자. 빨간색이 보이네. 파란색도 보이고. 이거 돌려야 되는 건가? 너무 봐. 야야야야야.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붓니 붓는게 아니라 밀쳐내야 되는 거 같은데 와우! 이것은 정상적인 침퓨터야! 그래! 벨트 타올 위에 올라가셔야 할 것 같은데 날아가면 돼 이건 또 뭐야 그게 돌려주신 거 같아 제가 돌려주는 거니 돌려주세요 너무 돌아갔어요 떨어졌다 됐어 파란색이야 됐다 됐다 저거 잡아당겨야 될 거 같은데 아 내가 올라가야 돼 못 탔습니다 됐다 중이다 저쪽 것도 빠져있죠 마지막 하나 탑 이쁘게 잘 꾸며놨다 여기 탑있네요 옵시다 ey 으흠 우유 맞췄기라 저걸 이용하는 건가 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여기 게임 장소인거 같은데 저걸 쌓아서 뭐 하는 건가 저걸로 날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야 저기도 뭐가 있는데 그거 뭐 안 써지잖아요 저기를 먼저 쏴보죠 뭐야 이거 뭐가 날라갔어 아 이거 포가 뭐가 날라가네 이걸 쏘기를 맞춰야 되겠는데 여긴 뒤에 없는디요 아 자석이구나 이거 자석으로 타고 올라가셔야 되나봐 가요 여기 자석이 붙어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절로 타고 절로 가는거네 아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 클라이밍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부터 해줘야 되나 여기서부터 또 쏘세요 네 네 어? 왜? 한 번 더 한 번 더 됐다 됐죠 어 네 여기도 또 쏴줘야겠다 가다가 이제 아 그런가 보네요 아 그런가 보네요 거기로 올라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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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벽면 네 거기부터 아 거기 부터 아주 높아 됐어요 됐어요 나 여기도 정말 터질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좀 좀 있다 어 꽤 오래 버티네 땅에 부닥치면 터지는 거구나 어 거기 멀어요 이쪽 이쪽 응 어 어떡해 어 밑으로 갔어 밑 밑으로 붙네 됐어요 아 Delete At the place At the place At the place Até the place On a foot At the place 됐죠 오우우우 됐어요 이건 여기 돌리는 것 같애 ik도 야 얘 진짜 잘 만들었다 됐어요 절로 가야되나봐요 뭐야 저거 아 이거 이거 저 새 타도 날아가네 어 얘네 스케이트 타 나이스 스케이트 모션을 참 잘 만들었다 거북이 거기 떨궈야지 모션이 정말 부드러 동기올림픽 없나 동기올림픽 그니까 오 랩아 오 멈추지 않겠지 오케이 오 오 오 오 깜짝 놀랐어 제가 걱정했을때 너가 불쌍했을때 당연히 하지 나는 그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렸을때 그런데 집에서 주문하는게 발생했을때 오! 내가 죽였어요 다음년에 너의 선물이 있었을때 하하하하하하하 항상 smart as always me 지염둥이 부를 때 아 모자, 모자 뺏을 수 있다 그러네 이건 게임인데 오 루즈인가봐 게임이 아니다 루즈인가봐요 갓게임이네 이거 동기올림픽 좀 있으면 이제 시작하던데 내일 모레인가?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진짜 역대급으로 관심이 안가요 저도 저녁 안 저 그 막 계획이 막 사람도 다 그 뭐야 골절이니크련들 결방하지 말라고 골절이니크련들 결방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주에 10시 반에 한다고 뭐야 이거 모의 몸성인거 같은데 그게 뭐야 에이 오 오 오 온 오 오 오 오 아직 안 끝났네. 대단해. 재미있네. 오. 오. come on. how are we supposed to get to the top of the mountain from here? 하! come on. that lighthouse will take you to the top of the mountain. just follow its lies. but the light's not on. sometimes. sometimes. the answer is hidden beneath the surface. i did. and i did. that looks chilly. i don't do well in cold water. i can't breathe. we're cold cody. we can breathe perfectly fine. oh. yeah. i've never died this deep before. hey yeah. it's not chilly at all. but where's the lighthouse? she'll be close by. i wonder how he'll help us get to the mountain. i wonder how he'll help us get to the mountain. i think it's right under the lighthouse. i think it's right under the lighthouse. yeah. i think it's right under the lighthouse. wow. how is this place? i don't know. it's huge. shit. shit. ahhh. 아하! 아하! 오케이! 네, 당연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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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a! 오버케어! 오, 좋습니다. 여기가... 아스! our sweetness without our relationship will die Yeah, right. Just throw us some sweet and we'll cancel the divorce Sweetness comes many forms! Met,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ank Cody for taking care of everything in your home? Um... Well... And we have you shown Me some appreciation for working over time to support the family, huh? 아, 여긴 남자가 집안일하고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남자가 남자가 쓰레기네 아니죠, 뭐, 공통을 잘 보는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그게 아니라 뭐 할 때마다 불만이 겁나 많은거야 두 달이 어, 여기 뭐 이런게 있는데? 어, 쟤 뭐, 쟤 뭐 있다 B씨, 쟤한테 잡혀서 죽나봐요 저걸 이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뭐 돌리는 것도 있고 아래사람도 있고 아래 돌리는 걸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좌석이 있었는데? 아, 저거 돌려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아, 저 위로 저걸 끼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네, 가보죠 오오... 오... 오.. rose baby 됐다 됐다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돌려야죠? 이쪽 우측으로 좌측으로 돌죠? 안 돌아가나? 돌아가지 않는데요? 안 돌아가지는데? 뭔가 소리 났다. 살짝 돌아갔나? 아 이건 빼는 거고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나 진짜 이런 걸 너무 못해 전구도 와이프 가서 잘 갈아요. 자 이것도 저기도 있어요.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아 저기 왔어요. badass 몇 년에 빠졌어 아 아 됐다 아까 어느 쪽이었죠? 모르겠어요. 그냥 돌려보죠 이쪽이었다 이쪽 반대쪽 깔려가지고 여기도 또 있다 저쪽 또 있어요 일단 피해야 돼 아 저쪽 대신을 위해 엄청 빨리 간다 네 아 나 먹겠었네 갑니다 갑니다 네 네 위로 살짝 이제 밑으로 됐다 됐다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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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가 아닌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봐요 저 기지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하탕 없는데? 또 딴 데 또 뭐 해야 되나? 음 그런 거 같은데요? 짠데요? 아 네 여기 여기 아 맞네 여는 거 있어요 네 됐어 아 네 아 네 아 네 흐흐흐 흐흐흐 아 나이 아 나이 위로 가야되요 위로 웬만하면 위로 가는게 좋아요 으흐흐흐 쩌 으흠 으흠 흐흠 흐흠 흠 흠 어? 여기 또 저기 있는데? 네 자석으로 붙이시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빠졌다 어? 너무너무너무 빨리 했네? 아 대쉬를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구나? 네 네 나 거꾸로 갔나? 거기가 많나? 아 내 거꾸로 갔구나 네 제가 거꾸로 갔네요 에이런? 헤헤 아 뭐하냐 아 됐다 어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가지? 위하 위 A 위 그 아 내려갈 수 있구나 응 내려 위아래 조절이 가능해요 아 이거 뭐하냐 헷 예 아 아 에이저 굿 오 위로 가셨다 이게 붙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가보세요 가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 아닐까요? 돌리는 거라고요? 네, 맞는 거 같은데 돌리는 게 계속? 아 아, 저기 전원을 주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아, 모션 진짜 좋다 오, 이거 점프 돼 오, 예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저 빨간색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겠죠? 아, 여기 계속 왔는데 그냥 구경하는 거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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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냥 쭉 왔는데 아, 어디로 가요? 아, 그래요? 쭉 쭉 길이 있어요 바다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뭐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도 있는데 계속 얼음경주 어, 게임이고 일단 쭉 한번 가볼게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아, 한 바퀴 도네 결국 여기 여기 왔어요 이게 한 바퀴 도네 여기 자석 저거 땡겨야 될 거 같아요 어, 나 반대로 왔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네 아, 스케치 타는 모션은 진짜 좋다 다 왔어요 예 이거를 뭐 어떻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맞네 위로 뽑나봐 맞나 그럼 뭐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려가 볼게요 들어갈 수 있네 네, 맞아요 반대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저것도 저렇게 하는 건가? 잠깐만요 그럼 저도 반대편 가란 소리인가? 잠깐만요 여기에 모두 있는데 일단 나 못 들어가잖아 저렇게 되면 아 죽네 들어가면 일단 저쪽에서 하나 저건 끌 수 있죠? 저 자석 여기 있거든요? 제가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자석을 끌어서 발전이 돌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두 개가 있는데 어 된다 어 이게 자석이 움직인다 아 됐다 하세요 아 너 뭐해 내가 돌릴게요 어머 돌리는 것 같아 어디로 가나? 저기 가는 게 있구나 됐죠? 아 잘 찾자 어 아 그래서 여기 어디 가야 돼?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또 뭘 해줘야 되지? 잠깐만요 뭐가 있어요? 진짜? 문이 있는데 문? 돌려야 되나? 아래? 똑같은데? 일단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반대로 막힌 거고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일단 길이 막힌 거고 아마 딴 데 길이 있을 거 같아 저 위로 갈 수 있네 타보세요 탔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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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릴 때 왜 이렇게 저쪽으로 움직여야죠 아 저쪽으로 움직여야지 맞나? 떨어지네 여기는 떨어진 거 아 저쪽이 저기 위에 저거 저거 이거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저 옮긴 다음에 저 위로 가면 될 것 같아 하시고 잠깐만요 저 위에 이게 내가 위로 아래로 안되나? 해보세요 된다 아 되네요 가요 오케이 눌러주면 되겠다 됐다 됐다 휴 헤션 어려워 이제 세 개째라 이게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엔진 못 보겠는데요 엔진 못 본다니까요 저 출근이라 이제 곧 자야 돼 엔진 못 보겠네 아직 세 페이지를 더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또? 아 저기 표시가 되네요 그 공장으로 가면 되네 여기 여기 자꾸 돌리면 되네요 여기 자꾸 돌리면 되네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평일 날은 저희가 8시 이후부터 가능한데 진짜 장사하시니까 뭐 10시나 10시반 사이 시작해서 이때 12시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하니까 한 이틀? 길어야 3일 정도면 엔딩 볼 것 같네요 네 360뷰 종이 종이 일단 다 찾으면 뭐가 나오겠죠 이제 거의 막 거기가 이제 거의 막판 네 거기가 이제 막판 근데 종이를 이거 포함해서 세 개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4분의 1페이지만 찾은 거라 네 이거 하면 이제 반 두 개 더 네 이거 하면 이제 반 된 거고 됐다 아 하하하하 그 뭐예요? 그 길 완벽해 스케일리프 só로 올라올는 거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보컬 이리와요 마지막으로 숨어있어요 네,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이 지랄 하는데 당연히 좋아져야지 로즈가 태어났다. 진짜? 너무 오래? 응. 왜 우리 왜 우리 집에서 시작해? 로즈가 태어났다. 그리고 빌드가 쌓였다. 응. 응. 그리고 그 잎을 있던 것 같았다. 응. 기억 안 나. 잠시만요. 아마도 한 번 우리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롤러스에 왔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 우리의 여름에 왔어요. 아마도 롤러스에 왔어요. 아마도 롤러스에 왔어요. 아마도 롤러스에 왔어요. 네, 아마도 롤러스에 왔어요. 달걀은 롤러스에 왔어요. 네, 개 달걀은 롤러스에 왔어요. 말지 rivals에 왔어요. 고마워! 예, 먼저 롤러스에 왔어요. 건조거할 수 있는 간섭이죠. 아 무슨 진짜 됐다 저거 샀어야 되는데 날라가 날라가 오호 날라가 잘하잖아 망했다 잠라가 오오오오 쟤 털 적길래 오우 끝났나? 네 끝났어요 어디로 가야되나 저쪽 저쪽 아니야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거 같은데? 오우 그 녀석이야? 뭐든지 저쪽이 킬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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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타고 점프해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아 요거 땡기고 아 그냥 땡길게 이제 밀면 되겠다 그래서 저 위로 일단은 내가 끌고 갈게요 어 이쪽 이쪽 그냥 여기서 저 가위고리 타면 될 것 같아요 위는 못 올라가고 네 저 가위고리 있는데 맞아요? 어디 가위고리? 네 가위고리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아 저기? 네 절로 됐다 아 아 아 망했네 아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끌고 이제 마무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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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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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또 갈고리 있고 이건 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네 이거 뭐야? 갈고리를 절로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저기 있는 갈고리도 이쪽으로 당겨서 나이스 저거 다 진짜 다 만들어 놨네 아주 어 나이스 떨어지면 왠지 죽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죠?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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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애들 하기에 또 너무 어렵고 조금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퍼즐이 하! 하하하!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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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 카빈! 위쪽으로 가야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넘어온 자동조사 네! 와! 잠시만요! 죽을래요? 너희가 아니지만 관계는 다행이네 가 게임이에요 가 게임이에요 뭐 하는거야? 아니! 관계는 다행이네 가가가 관계는 다행이네 관계는 다행이네 관계는 다행이네 오케이 아하 우리 관계는 다행이네 기억나요? 아하 여기 재락사가 이런거 말고 이런거 또 비슷한거 만들면 재밌을거 같은데요 또 네 그러려면 일단 이건 이제 신선함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데 미니게임 여러개 졸업하는건 있었는데 네 근데 퀄리티 자체가 틀리네요 아하 아하 2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을거같아 네 뭐 오 이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마그네즈! 잘 어울릴까요? 잘 어울릴까요? 예스! 그릇처럼 느껴져요 루우! 너의 아트랙션이 더 강해졌어요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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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자러 갈게요 예 주무세요 네 루우!